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2차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무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동시 추진 방침과 함께 제재 해제는 비핵화를 이룬 다음에 한다는 분명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례 브리핑에 나선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2차 미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정상회담의 목표는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들을 더욱 진전시키는 것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비핵화 약속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 등 싱가포르 합의의 모든 내용의 진전과 북한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하는 것도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비핵화가 먼저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대사 간 실무협상에 대해서는 발표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틀 연속 방송 인터뷰에 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이달 말 베트남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싱가포르 회담에서 했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도 북한의 변화를 원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정상회담 개최도시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개최국인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대북 제재와 북한 비핵화에 아시아 동맹국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조해 영내 중국의 패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렌달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가 조지 워싱턴대에서 중국의 확장 전략과 야심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대북 제재에 대한 동맹국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협상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단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제재를 피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일삼는 행위 역시 동맹국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과 위력에 의존하지 않는 무역 등 아시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미국과 영래 동맹국들은 이에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연설 내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인도, 베트남 등을 좋은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또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이 직면한 도전으로 중국의 패권주의와 러시아의 부상, 그리고 불량국과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오는 27일 개최될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핵미사일 시설 투명 공개 등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2차 정상회담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외교적 진로의 긍정적 추진력 유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시와 검증을 위한 국제 전문가 수용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제재는 UN의 만장일치 결정이며 EU 독자 제재는 이를 보완하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실수이며 미국과 UN 제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6일 트위터를 통해 공들여 대북 제재 영향력을 구축하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왔는데 압박을 완화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히면서 2차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 재개 여부에 대한 추측이 일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게시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 정권의 금융과 석탄, 철광석 거래 등 각종 수입원에 대한 정보당국의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세출 예산안이 발의됐습니다. 리처드버 상원 정보비원장이 대표 발의한 2019 회계연도 정보기관 세출 예산안은 미 정보기관들이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각종 활동들을 상세히 명시했으며 평가에는 북한의 자금 조달원과 금융, 비금융 네트워크 등을 비롯해 석탄과 철광석, 어업 등의 물자 거래와 노동착취, 불법 사이버 활동까지 광범위한 영역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